네, 어머니 잘 지내셨죠? 상훈이한테 연락 온 건 없었고요. 상훈이 지금 레스토랑이 있을걸? 상훈이 왔어요? 아, 레스토랑이 있을 거야.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봐. 네, 그럴게요. 상훈아! 그미 언니? 아, 성경씨.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? 아, 상훈씨가 좀 아파서요. 그래서 식중 꾸렸어요.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. 그미씨야. 아무튼 상훈씨랑 잘 되길 바랄게요. 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. 언니가 왜요? 네? 언니가 왜 상훈이 죽을 끓이고 있냐고요. 언니 저랑 상훈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 맞아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성경씨? 저랑 상훈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. 죽을 끓여도 제가 끓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아... 미안해요, 성경씨.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.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저 좀 도와... 아니... 앞으로는 상훈이한테 쓸데없는 관심 꺼주셨으면 해요. 이건 제가 할게요. 그래요. 그럼 저 가볼게요. 잠시만요. 괴로윈. 네. ute. liv. 아... 이거 지금 다 먹으면... 이름리. 나. 맞게.